2주의 AM, BNX 칸에 대한 옳은 것만을 포기할 수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, 이 기억이 아주 잘 나와요 기억 빨리 발표해라 아주 잘 나온다 빈주 그리고 쉽습니다 빈 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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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무슨 수혈에다가 수혈에다가 하는게 0이래 자, 만약에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수렴을 했다면은 얘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? 찢어져요 이거란 말이에요 맞아 자, 근데 이 고 어디까지 존있냐면은 리미트 N이 이미 뭐 해버렸나? 수렴 해버렸죠 근데 여기 BN이 깔끔하게 발산해버리면은 이게 항상 0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가요? 그거는 또 다른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수렴을 했다는 거는 얘는 무슨 말이라고 싶은 거냐면은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? 찢어져요 얘도 뭐 수렴? 찢어지기는 수렴을 해야 저게 같이 정해줄 수 있는 거야 발산해버리면은 잘 다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얘기 되겠나?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는 거는 비행이 수렴하겠구나 가지는 애가 알리는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하느라 입만 찢어질 거 아이가? 찢어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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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랑 얘 수렴값이 몇이죠? 1 그러면은 입까지 찢어놓으면 3 더하게 되어 있다 맞지? 그 다음에 나한테 찢어놓으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몇이 나온다고? 0 0이 난 다음에 그럼 얘만 몇이 해야돼? 마이너스 3으로 가야지만 이게 맞는 말이 된다고 이 앞에까지 맞는 말이 된다고 그럼 이거 맞아 아니야?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는다 아닌가 불안하잖아요 발산한 이까지 말하는 게 비행이 수렴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렴값은 단위도 찢어져요 찢어져요 이게 발산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몰라요 됐지 자 이유도 봅시다 와 이 이유는 진짜 와 이거는 별표를 빨리 쳐라 별표를 빨리 받으세요 이거 발레 고르면 죽는다 이 이유는 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요 리미트 저기 꼭 나와 AN, BN이 0이면 리미트 AN은 0도는 리미트예요 BN이 0이다 일단 아직 어딜까요? 틀려야 해요 왜 이래? 나는 내가 주면 안 됐어요 이 아이 발레가 뭐예요? N, N분의 1 이 아이 발레가 뭐예요? 아닌가 N는 모두 수렴 하나는 수렴 내가 아까 말했어 이거 발레로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은 동전해야겠어요 앞에 무대를 푸는 세상 이거 발레로 많이 쓰는데 내가 갖다 틀려줘요 그럼 만약에 그저 다 앞에 진동? 진동? 이거 발레 진동이야 이거 모르면 발레 찾기 혼자 생각하면 힘들어요 이건 왜 화나야 돼? 잘 봐 곱이 0일 때 AN 또는 BN이 0이나 뭔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가 뭔가 0이 돼야 종양이 곱해졌을 때 0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게 AN이고 이게 BN이잖아 이거 진짜 핵중요함 이거 발산하죠 이거 발산하죠 곱하면 빵빵빵빵빵빵빵이죠 곱하면 빵인데 2개 2개는 발산하는 거야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거 맞는 걸 틀린 거야? 틀린 거야 2개가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핵중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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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 바꿔서 또 나온대 잘 들려주세요 3개 3개 4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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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5개 B.J.M.이 뭐 했어 지금? 수렴 수렴을 했죠? 근데 이 극한이랑 다른 극한을 딴 짓을 해놓은 게 또 수렴을 했네? 그럼 이 앞에까지 말해주는 게 리미트 B에서 뭐 하는다는 얘기야? 그렇죠 얘가 수렴을 안 하면 이게 뭐한 답변을 정해질 수가 없어 바로 상당히 달라지니까 그럼 일단 얘가 수렴 안 하는 것까지 내가 알게 된 건 뭐야 이거 이해 봤어? 그럼 봐봐 이게 수렴 수렴 했으면 이게 찢어지겠죠? 찢어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분에 영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분에 영불이 나는 게 쓰라고 하기가 힘들잖아 딱 한 가지 뿌려서만 가는 게 이 B.J.M.도 어디로 가버릴 때? B.J.M.도 어디로 가버릴 때? 영 영은 가야지 뭔 약분이 돼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요? 얘가 무슨 이상한 상수 같은 데 가버리면은 영분에 이라서 이거는 뭐 발사드라거나 아예 값이 없어져 버려요 이씨 장비 어떻게 알았어요? 그럼 뭔가 B.J.M.이 어디로 가야 돼? 무조건 B.J.M.으로 가야 말이래요 그럼 뭐 하는 말 아니야? 맞아요 수렴 했으니까 B.J.M.빵 바로 입어요 이거 이거 알피엔 좋은 가지 탈들 이거 알피엔 좋은 가지 탈들 이거 알피엔 좋은 가지 탈들